안녕하세요. 성경큐티의 양혜선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10편, 23편 말씀입니다.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요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내 평성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.